음악 첫 화면이 저희 실험실 학생들 슬라이드로 시작하는데요 저희 오늘 제목은 팬텀 아바타 앤 페르소나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뒤에 가서 제가 이 제목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98년에 나온 엔트라는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개미가 그 안에 갇히고요 그 표면 장력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의 특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미세세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막 밀다 보면은 둘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보통 우리 목욕탕에서 있을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적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완전히 다른데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이런 마이크로스케일의 물리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간 회사들도 있고 현재는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인터스텔라 2014년에 이 영화 보시면은 블랙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포를 측정할 때는 꼭 카운티스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래서 아 이게 블랙홀도 가고 화이트홀도 가고 웜홀도 가지만 세포는 역시 카운티스로 재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QA, QC하고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뭐 이런 생산 라인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하고 뭐 그런 것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확 틀어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애니멀테스트에 애니멀테스트 동물실험에 성공했던 그런 많은 약들이 뭐 90%가 결국에는 임상실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연이 동물은 1년에 여기 나와 대충 숫자가 나와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이 죽어가지만 더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죽어가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쓸모가 없다.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세포배양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배양하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서 배양을 합니다. 그럼 세포들이 쭉 접시에 붙어서 바닥에 자라게 되고 이 위는 다 배양액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랑 많이 자랍니다. 우리 몸 중에서 바닥에 붙어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죠. 세포는 당연히 친구들과 있고 그 다음에 스크럼을 짜고 있고 주변에 환경이 있게 되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인데 그냥 바닥에 키우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플까 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뭔가 이유를 밝히고 고민을 해봐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분들처럼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 어떤 특정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안에 정확히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연구를 해야죠. 이렇게 바닥에 뿌려놓으면 아무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피부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쥐 눈 주변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진을 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 부정이 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티슈 칩이라던가 오가노노 칩이라던가 휴먼 오노 칩 그런 어떤 몸의 장기를 칩 이렇게 조그마한 칩 안에 키우자. 그래서 이 키운 장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입니다. 요게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 허동훈 교수라고 저희 후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심장을 할 때 동물을 쓰지 않고 심장이 있는 칩을 쓰고 폐를 연구하고 싶으면 동물을 쓰지 않고 폐가 배양된 칩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죠. 대략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애니면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는 이렇게 허팍관이가 팽창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칩에서 똑같이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칩 위아래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칩은 실제로 허팍관리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고요. 물론 약간의 자른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는 폐세포 아래에다가는 혈관세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폐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약물을 평가한다던가 어떤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허동훈 우리나라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허동훈 교수가 현재 유펜의 교수로 있는데요. 허동훈 교수가 도널드 잉버 교수 내부에서 하버드에서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부터 오가노러치 분야가 확 발전하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입니다. 센서리 포인트.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몸 이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실제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들이 쭉 올라와서 피부를 만나요. 피부를 만날 때 피부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요. 신경세포가 쭉 올라오면 이렇게 피부 안으로 신경다발들이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이 바로 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 할 때 그 통점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키워보면 3차원으로 이렇게 피부가 자라고 바닥부터 올라온 신경들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센서리 리셉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노화나 그런 비밀들 왜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떤 감각이 둔해질까 어떻게 하면 안 둔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더 좋아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싸이머에 걸리면 뇌신경세포는 이런 플라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3차원에서 뇌신경세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플라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밀로이드 알싸이머에 걸린 환자의 뇌세포를 모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치료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료의 단초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뇌종양이 계속 성장하거나 침윤돼 갈 때 이런 형태로 침윤돼 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건 뇌종양세포. 실제 환자의 뇌종양세포입니다. 환자한테서 뇌종양을 뽑아서 저희가 배양해가면서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 뇌종양은 많이 파고 들어가는 암이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약이 더 잘 들을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걸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칩 위에서 조직을 올리는 거라면 오가노이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배화가 되고요. 그게 사람까지 가잖아요. 그때의 그 발달 과정을 그대로 모사해서 줄기세포에서 하나의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이 오가노이드 기술입니다. 그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은 줄기세포에서 우리의 인공적인 장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스 클레버스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만든 미니뇌가 신혼동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브레인의 뇌의 오가노이드를 먼저 만들면서 이 연구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배화의 어떤 줄기세포의 어떤 성장 과정을 그대로 모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들이 오가노이드를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접시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만드는 접시를 한 장당 15불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시를 다는 여러 가지 모양대로 만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만들 수 있게 굉장히 만들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 구멍에서 하나씩 오가노이드가 성장하는데요. 이거는 오가노이드는 아닌데 실제로 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것들은 막처럼 존재하고 어떤 건 신경처럼 존재하지만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동그란 덩어리가 될 때 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얘가 최장이죠. 최장은 하나의 장기지만은 최장 하나하나는 아일렛입니다. 이런 단위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단위 구조가 이 안에서 혈관도 있고 알파셀, 베타셀들이 이런 식으로 단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얘네들이 실제 최장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최장처럼 털도 나 있고요. 이 안에 구조들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쥐에 넣고 얘네들이 쥐한테 당뇨를 걸리게 한 다음에 이 쥐의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이 최장이 그 역할을 한다면 치료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최장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분이 여기 한 분 앉아계신데 저희 서울대 모현숙, 이시성을 가진 모현숙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최장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 저희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있죠. 미니 최장도 만들고 있고요. 이건 저희 일은 아닌데 한스 클레버스는 장을 만듭니다. 어? 장은 막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장에는 이런 특징적인 이렇게 돌기 구조가 있죠. 이거를 융털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융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구조들을 비록 동그랗긴 하지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융털을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니 장, 그래서 겉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니 장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뇌는 정말 만들기 어려운 장기인데 저희 미니 뇌가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브레인 오가노이드, 미니 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도 브레인 오가노이드는 지금 한참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 60일씩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미니 뇌를 이렇게 딱 표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브라질에서는 얼마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 제가 앞에서 인터넷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일으켰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할까? 왜냐하면 소두증이 걸린 환자들이 왔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지카 바이러스를 임팩션하고 감염시키고 정말로 소두증 낳는 아이를 낳는지를 봐야죠. 그게 직접적인 증거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뇌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지카 바이러스를 임팩션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뇌가 작아지더라.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사이언스도 나오고 네이처도 나오고 최근에 이런 것들로 해서 아 드디어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정말 밀정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 놓고 나면 안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쪽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잘라서 봐야 되는데 잘라서 보면은 그걸 언제 언제 하나씩 다 자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안 보이면 투명하게 만들면 되죠. 보시면은 실제로 쥐의 뇌가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로고스 바이러스 시스템에서 장비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투명해져서 실제로 태아도 투명해질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상추도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추도 깨끗하게 투명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투명 상추 이렇게 투명 상추를 밥을 싸서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안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구리도 투명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많은 오가노이드를 한 시간 안에 다 투명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제품의 목표입니다. 투명하기 전에는 이 안쪽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투명하고 나면 안쪽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것들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계속 오가노이드나 뇌나 그런 장기를 연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저희도 회사를 통해서 장비도 팔고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티슈 클리어링을 했을 때 저희 오가노이드가 안에 투명하게 안쪽까지 쭉 보이고 훨씬 더 잘 보이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면은 저희가 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세 번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기를 칩에 올리는 기술 두 번째는 장기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기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몸 밖에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장기를 모사해 가면서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그 용도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바닥에 뿌려진 세포들을 조금이라도 줄을 세우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실제 환경에 딱 놔두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혈관이라든가 면역 세포라든가 그다음에 기질 세포 조직 세포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있게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게 정말 실제 환경에서 보는 게 저희 연구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저희 하버드의 대닝버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인데 아까 폐오너, 롱오너 칩, 폐를 모사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걔네들한테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롱오너 칩을 연결해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게 합니다. 사람한테는 그거 못하죠. 근데 이 칩한테는 하루 종일 담배를 피게, 그것도 여러 개 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웁니다. 그렇게 피워가지고 보는 거죠. 이 안에 폐 세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담배를 많이 핀 폐와 담배를 피지 않은 폐의 차이가 뭔지 피지 않은 폐, 핀 폐의 차이가 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터넥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는 답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프가 뜬 것 없이 나왔는데 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략 25% 정도의 반응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4분 중 1명만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3분은 굉장히 많은 부장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이 프리스 메디슨이라는 정미를 하기로 한 걸 시작을 했죠. 중국에서는 무려 90억 달러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 저희 랩에 갖고 있는 솔루션은 환자한테서 티슈, 그러니까 환자 수술이 끝나면 조직이 남잖아요. 그 암세포를 저희가 칩에서 키워서 이 칩에서 어떤 항암제가 제일 잘 들을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항암제를 그 환자에게 테스트를 하겠다. 치료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게 저희 랩의 고유한 기술입니다. 그걸 위해서 칩도 되게 많이 만들고요. 이게 저희 랩에서 쓰는 칩이고요. 환자의 암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장세진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환자가 오면 그 환자의 조직을 떼서 암세포에서 그 환자의 암의 오가노이드를 만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약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저희 랩에서 한 건데요. 실제 환자의 조직들을 쭉 만들어놓고 다양한 약을 쳤을 때 어? 다사티님이란 약이 악시티니프하고 순위티비에 비해서 빨간색이 죽은 세포고요. 파란색이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보시면 더 많이 죽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더 퍼져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물이 더 잘 침투한다는 겁니다. 이 약이, 이 환자한테는. 이거는 모든 환자한테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이 환자한테만큼은 이 다사티닙이 굉장히 잘 침투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가 신장암 환자고 폐하고 뇌에 전이가 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계속 뇌만 재발이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다른 약보다는 다사티닙이 아마 더 잘 들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다사티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이 중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다른,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아바타라고 말을 하고 싶은 얘기에서 팬텀, 아바타, 페르소,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 아 이게 그 얘기였어? 그러면 아 이게 되게 좀 창피하기만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팬텀, 팬텀은 팬텀, 팬텀, 팬텀은 저희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팬텀은 유령이죠. 팬텀 오비디오페라 나오는 유령이죠. 우리가 실제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팬텀이라는 용어를 어디다 쓰냐면 저희는 티슈 팬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이 의사들을 훈련시킬 때 이거는 유방조직이고 이건 유방암 조직이 있다 할 때 촉진을 하잖아요. 그럼 촉진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조직과 비슷한 촉감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티슈 팬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초음파 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초음파 연습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아기들 초음파 하잖아요. 그 아기들 초음파를 이런 기계를 놔두고 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티슈 팬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팬텀에는 영혼이 없죠. 지금 저희 봤을 때 아, 팬텀은 유령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 아바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바타는 이 영화 아바타 영화 아바타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아바타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인도 신화에서 인도의 신들이 세상에 내려올 때 시바신은 쥐의 모습으로 코끼리의 모습으로 어떤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온다고 얘기를 그거를 아바타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헬스 아바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앱 그런 것들을 아바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쥐의 암세포를 뽑아가지고 집어넣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가노 칩이라던가 오가노이드가 아바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코닉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 의사는 미국에 있는 의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 환자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환자의 차트를 넘겨주죠. 차트를 넘겨주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깨끗하거든요. 왜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데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 환자의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쭉 스캔을 하죠. 그럼 그 영상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기술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이 기술은 없지만 3차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관찰을 합니다. 아, 이러네.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환자는 없다는 겁니다. 의사와 의사관의 관계 옛날에는 옛날에 의료는 환자랑 의사만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의사와 의사의 관계에서 환자 없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트 전산화된 차트의 힘입니다. 아마 빅데이터는 계속 발전할 거고요. 병원의 차트나 의료 영상은 계속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글 헬스라던가 애플 헬스 같은 계속 여러분이 만보기처럼 들고 다니는 그 많은 정보들이 누군가는 다 가져갈 거고요. 거기에 우리는 유전체와 조직체라는 이름을 가진 오가노이드라, 오가노 칩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계속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궁극적으로 페르소나를 지향하는 제 연구의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아마 정부나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금강을 더 팔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거 보시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의사가 고민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오 원수의 동영상입니다. 제오 원수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쭉 만들어내죠.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상을 띄웠지만 이제는 환자의 조직을 띄우겠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서 띄워보겠다. 그래서 환자는 중국에 누워있지만 미국에 있는 의사가 뭔가의 조직을 보고 아니면 그 조직을 가지고 뭔가를 테스트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마 이게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몸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의사 앞에서 중국에 있는 환자의 정보를 조직 정보를 미국에 있는 환자한테 그대로 구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더 뽑아내게 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페르소나라고 아바타에서 페르소나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에서 페르소나로 넘어오는 순간